마술의 달인 특집으로 불렀지만 사실 끈떨어진 연신세 특집 마리즈와 프리랜서 결국 일당파리 신세 먼저 골종룡 장사 왕서방 왕종룡 자 제일 싫어하는 소개가 김성룡 동생이라는데 어쩌겠어 아직까지도 언니가 더 유명합니다 성룡이 동생 성룡이! 김성경!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전염무 프리에 붙여서 아직 나온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나도 처음 알았어 나 여기서 봐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다 당황했어 숨기려고 했다니까요 스펀지 여신 김경란 마지막으로 전 이분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저도 잘 그냥 참 인상 좋아 보이는 우리 이모 친구 닮은 분 윤형미 씨! 네! 네! 잘생겼어. 와우! 끝났어, 시골.